우리 이전 영상에서는 본질에 집중하려는 학우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따라오시겠죠?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혁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분들일 거예요 이 수업은 여러분이 학습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부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수업입니다 공부의 효용은 최소한으로 배워서 최대한으로 써먹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으로 배워서 최소한으로 써먹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공부와 멀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곰곰히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면 CSS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CSS는 HTML이 태어난 지 약 4년 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언어가 나타난 후에 웹퍼블리셔, 웹디자이너와 같은 직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SS를 공부하고 싶은 분은 웹2css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 태어난 지 약 5년 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가 나타난 후에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웹 인터랙티브 디자이너와 같은 직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싶다면 웹2.javascript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개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쳐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웹사이트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태그를 태그로 바꿔야 된다면 1억개의 웹페이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하나의 페이지를 변경하는데 0.1초가 걸린다고 해도 1억개면 115일이 걸려요 즉 생산성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백엔드 기술을 이용하면 하나의 파일을 변경하면 1억개의 웹페이지가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PHP, JSP, Node.js의 Express, Python의 장고, Ruby의 Ruby on Race, ASP.NET과 같은 이런 기술들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을 위해서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을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백엔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Web2.php 또는 Web2.jsp와 같은 수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웹사이트로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광고를 달아서 이 광고의 노출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Web2 광고 수업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Web1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렇다면 Web2 중에 아무거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Web1을 뿌리로 하는 여러 주제의 Web2, Web3, Web4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Web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Web1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Web1은 저작권이 없는 공공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b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출판을 하셔도 되고요 Web1을 기반으로 해서 Web2의 어떠한 수업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알고 있는 것을 공고히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알고 있는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자신과 타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마음이 좀 찡하고 섭섭해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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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